승객 여러분,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회장님! 승국 회장님!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. 죽을 꿈이 다 넘겼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떠나지 마세요. 3시간 전에 당신이 한 해가 된 저예요. 안 돼요. 회장님, 제발 저를 혼자 남겨놓고 떠나지 마세요. 자세한 공회장님, 우리한테 피해 없겠지? 있을 거 같다. 큰일 났네. 배고파. 제주도에 갈 집은 맛있게 하는 집인데. 아까 맞은 데는 괜찮아? 응. 괜찮아. 형, 오늘 수고했어. 참, 내 개새끼. 앞으로 운전대 못 찾겠지? 이제 수동운전도 할 줄 아는데. 형, 오늘 정말 멋있었어. 기자, 한기범입니다. 우리 명준님, 이건 제주 국제공항에 무사히 참여했습니다.